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4년 동안 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월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육아수당을 지원하게 됐으며 추경 예산을 편성해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생하는 아동은 정부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1년 1만 6,873명에서 작년 8,494명으로 49.6% 급감해 내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결과 91.4%의 학생이 일지망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원주 교육지원청이 중학교 입학 예정자 3,028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한 결과 91.4%가 일지망에 배정됐고 1%인 29명이 육지망에도 배정이 안 돼 이미 배정됐습니다. 올해는 북원여중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남학생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는 18일까지 해당 중학교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원주로 전입하거나 이미 배정된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에 재추첨이 실시됩니다. 원주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통 1주년을 맞았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소금산 출렁다리 시점부 데크에서 1주년 기념 행사와 축하 공연을 가졌고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출렁다리는 개통 117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고 1년 누적 관광객도 186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료화 이후 10억 4천5백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백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가 차량용 보호장구 구입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을 대상으로 70가구를 우선 선정해 영유아 카시트 구입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구는 상동읍과 김삿간면 지역의 임산물 사업장 39곳을 선정해 사업지별로 최대 675만 원의 임산물 건조나 생산비를 지원합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거나 땅을 가진 주민들은 상동읍과 김삿간면 사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오는 18일까지 사냥삼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재배 농가, 판매, 투자 현황 등이며 조사된 자료는 사냥삼 재배 면적 확대와 소득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농가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유통 방식을 찾고 농가 중심의 홍보 방안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의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집주인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골조 주택 1층과 집기류 같아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1층 아궁이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집주인의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대규모 중국 단체 방문단이 원주를 찾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중국 치파오 협회는 2019 한중 전통의상 문화교류 패션쇼를 위해 오늘부터 13일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500명이 원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